K-Wave 팬 여러분,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티타입니다. 저희가 매거진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저번에 만났던 게 작년 임합된 책인데, 딱 1년 만입니다. 다시 만나자. 제가 오늘의 컨셉을 말씀드리자면, 유니크 데님 룩입니다. 1, 2시 의상이 진짜 멋있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평소에 그렇고 다니고 있는 데님 룩이에요. 아, 이러고 다니죠, 항상. 부탁드립니다, 정말. 피살기 좀 써봐, 나 피살기. 아, 피살기! 네, 이제 틴탑이 세식지 않아 화이팅이 끝내고,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광명하고, 멋있는 모습을 드릴 수 있으니까,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. K-Wave 팬 여러분들, 지금까지 틴탑이었고, 앞으로도 많은 사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. K-Wave 팬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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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